이렇게 실위에 빠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재민들의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피소 앞엔 푸드트럭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 트럭에선 붕어빵이 구워지고 이재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음식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점심엔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자장면을 만들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배식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대피소 안팎의 이재민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의료진도 대피소에 상주하며 이재민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지난 사흘간 1,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기업들은 물과 라면 등 각종 구호품과 성금을 피해 지역에 보내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